소행성 우와, 저것 좀 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이야! 어떤 소행성은 지구 근처까지 온대! 아주 옛날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진 이유가 소행성과의 충돌 때문이란 말도 있어! 으흐, 뭐라고? 지구는 엄청 위험한 곳이었어! 알아야 진정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 그리고 소행성 충돌을 막을 방법도 연구하고 있어! 폭탄으로 소행성을 부수거나 궤도를 바꿔 지구를 지나가게 하는 거지! 뭐지? 설마 소행성이 움직이는 거야? 그럴리가! 나 잡아봐라! 깜짝 놀랐잖아! 너 거기 안 서! 자, 가볼까? 야쿠! 신난다!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뭐지? 암흑물질이 구였나? 암흑물질? 암흑물질은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물질을 부르는 이름이야! 암흑물질은 아닐까? 암흑물질은 아직 정체를 몰라... 정체를 몰라? 그럼... 귀신...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딨어? 암흑물질? 암흑물질... 야아야야야야야! 깜짝이야 진짜 귀신인 줄 알았잖아 뭐야 귀신 없다면서 내가 그랬나?